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지역 우리 교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버스에 오릅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퇴소 행렬입니다. 마침내 교민들이 태운 버스가 정문 방역시설을 통과하고,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현수막과 피켓, 손인사로 교민들을 따뜻하게 배용합니다. 좋은 마음에 건강하시게 가셔서 다음에 아산을 꼭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주민들 다 나와서 다 춘데도 눈이 와서 혼들고 그랬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귀국해 아산에 머물렀던 교민 527명이 격리 생활에 안전하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 진행된 검체 검사에서 교민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내내 퇴소식을 찾은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주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아산과 충남의 자긍심을 높였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게 아산 시민의 자긍심 또 충남의 자부심을 한 칸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이것을 대한민국에게 만천하에 알려줬으라 생각하고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따뜻하게 행동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한 사이 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은 이날 교민 퇴소식이 끝나고 인근 대학을 찾아 중국인 유학생들이 머물 기숙사를 둘러보고 유학생 관리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에 마련된 현장진무실과 대책본부는 오는 18일까지 유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영환입니다.